전남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건복지 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전남노동정책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집행과 양질의 일자리 노동하기 좋은 환경조성, 노동이 당당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든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남도 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식에 적합한 직업환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고 이는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조건이며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노동자들은 일하다 한숨 돌릴 공간조차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휴식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장,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설치는 되어 있으나 사용이 부적절한 사업장들 현장에서는 아직도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만연합니다 그래서 전남도 직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내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니 지하에 설치된 곳도 있고 임직원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실제 청소노동자가 휴게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기준도 문제입니다 휴게시설을 마련하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상을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취약직종 노동자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 20인 이상 사업장의 수는 15만 9,246개로 전체 사업장의 5.9%만 해당됩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산재 발생률이 높아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절실한데도 정부는 오히려 작은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 준 것입니다 또한 1인당 면적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수백 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도 6제곱평방미터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다양한 사업장의 조건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장 규모로만 차별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세계 최장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매년 520여 명의 과로사가 발생하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근골결계의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좁고 열악한 휴게시설은 건강권을 넘어 인권의 문제이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절박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 전남은 농공단지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 전남 지역 임금 노동자 약 60만 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41.3%로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보험 가입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 사망 만인율이 강원도 다음으로 높다는 지표도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지하에 있는 휴게실은 지상으로 이동하고 민간 위탁시설을 포함한 전남도 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설에 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 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노동이 당당한 전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도 노동정책 수범 사례가 전남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부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